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뉴욕 증시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원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얼어붙었던 투심이 약간은 살아난 분위기인데요.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 전거래일 대비 1.15%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400포인트 가까이 오른 모습이고요. 지수는 33,300선에 거의 다가갔습니다. S&P500 지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S&P500 지수가 오늘 4,400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4,415.24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무려 1.56%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오늘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2.0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는 13,800선 코앞에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다우가 400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네, S&P500 지수도 4,4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S&P500 지수는 오늘 지난 9월 이후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되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2% 이상 급등을 하면서 지난 5월 이후 거의 6개월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3대 지수 이번 한 주 동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 주 전체 성적은 플러스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500 지수가 이번 한 주 동안 1.3% 올랐고요. 다우는 0.7%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주간 2.4% 올랐는데요. 11월 들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7% 급등을 했고요. S&P500 지수는 5% 그리고 다우는 3%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매크로 여건은 크게 바뀐 것이 없는데요. 오늘 시장은 이제 주말을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장에서 엄청난 상승세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S&P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섹터 전 섹터 상승했지만 특히 기술 통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 섹터가 오늘 2.6% 가까이 올랐고요. 커뮤니케이션 통신 부분도 1.7% 정도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어제 있었던 채권 시장의 투매가 약간 진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렸다라는 인식에 기술주가 일제히 반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주식 시장 1등 공신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거의 2.5%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오늘 맞서 주가가 상상 최고치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에 매그니프센트 7 종목이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밀렸던 테슬라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거의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메타와 애플도 2% 이상 올랐고요. 구글 1.8% 그리고 넷플릭스 2.7%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 동안 주가가 4% 정도 급등을 했고요. 애플도 비슷한 정도로 4%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 주요 종목 중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오늘 2%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 실적이 좀 괜찮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한 주간으로는 3%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매그니프센트 7 기술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인 지지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세에 약간 탄력이 붙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도 지금 기술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연말까지 증시가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신호탄이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에서 이런 분석을 전했는데요. 이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 7월 고점에서 이제 석 달 정도 꾸준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요. 10월 저점에서 이제 10% 정도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강세 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증시에서 보여졌던 굉장히 조심하는 심리에서 조금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뱅커브 아메리카가 이런 분석을 전했는데요. 뱅커브 아메리카의 수석 주식 전략가 지난 석 달 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심리가 조심하자 심리였다면 지금 갑자기 심리가 탐욕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채권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이제 어제는 채권 금리 급등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채권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심리가 조금 매수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지금 월가의 분위기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약세론적 의견을 펼치고 있고요. 시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있었던 강세가 쇼커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것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채권 시장, 어제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그리고 또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어제는 채권 시장 투매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이 같은 투매는 지속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채권 시장 참가자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이유에 있어서 중국 최대 은행인 공산은행의 미국 계열사가 이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으면서 입찰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ICBC 측에서는 이 랜섬웨어의 공격이 ICBC 같은 경우는 이제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서 특정 내부 시스템의 차질이 발생을 했지만 이거를 바로 대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미국 국채 거래 그리고 목요일 날 있었던 레포 차입 거래를 성공적으로 청산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월가 트레이더들은 이 ICBC에 대한 공격 때문에 미국 3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둔화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을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발빠르게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 채권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10월 말부터 채권이 폭발적인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국채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 것이 어제 이 채권 입찰을 이제 부진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이 매파적인 파월 회장 발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연주 의원들의 발언은 이어졌는데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파월의 발언과 비슷한 매력을 이제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라파일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는 금리를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플레는 아직 안 잡혔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이지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견해를 펼쳤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앞서서 수차례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네, 지금 파월 회장이 필요하면 더욱 더 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에 도달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어제 했었는데요. 이 와중에 미국의 기대인플레, 이거 역시 연준이 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이슈인데 기대인플레이션이 급등하다는 좀 반갑지는 않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기대인플레이션 값인데요. 1년 기대인플레이션 값, 다시 말해서 향후 12개월 동안의 기대인플레 값이 4.4%로 집계가 되면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올랐고요. 또 5년 기대인플레이션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3.2%로 크게 오르면서 지난 2011년 이후 지금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올랐고요. 거기 반면에 소비자 심리지수는 6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CPI 보고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10월 CPI,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CPI를 보고 월가 투자자들은 과연 연준이 과연 긴축의 끝에 다 달랐는지를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10월 CPI가 저널과 비슷하거나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대로 나온다면 증시의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부분 월가 전문가들은 전일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긴축의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관건은 이제 첫 금리 인하가 언제 오는지 여부에 이제 쏠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CPI를 통해서 과연 미국의 물가가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이후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시킨 것인데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신평사 중에서 미국의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는 신평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망을 둔화를 시켰다라는 것은 향후에도 이 최고 등급을 유지해줄지에는 불투명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양극화 그리고 셧다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일부 월가에서 셧다운을 다시 우려를 하고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다음 주 이슈로 이것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번 주 중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상승 마감하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를 했고요. 주간으로도 2주 연속 상승 11월 들어서도 좋은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CPI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향후 행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